휴양 도시 하코 휴양 도시 하코는 우리의 해운대 같은 곳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코와 인근의 에르보스는 파도가 높아 서퍼들이 많이 몰린다. 초보자들은 해안가에서 서핑을 즐긴다. 아르헨티나에서 왔다는 탄초는 오직 서핑을 위해 7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매번 높이와 세기가 다르게 다가오는 파도를 타야 하는 서핑. 서핑은 체력, 타이밍, 순발력, 균형감 등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야 하는 쉽지 않은 스포츠다. 서핑은 체력, 타이밍, 순발력, 균형감 등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야 하는 쉽지 않은 스포츠다. 서핑은 체력, 조 ret 서핑이 house 감사합니다.